쌍용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확대하고 브랜드 알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이달 초 영국 실버스톤 서킷에서 열린 2016년 실버스톤 클래식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실버스톤 클래식은 세계에서 가장 큰 클래식화 축제 중 하나입니다. 쌍용차 영국 대리점은 이번 실버스톤 클래식 축제의 공식 스폰서 자격으로 티볼리와 코란도 씨 등을 행사 지원과 의전 차량으로 제공했습니다. 영국 대리점은 또 영국 프로축구 4부 리그에서 활약 중인 루턴타운 FC와 스폰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 시즌 이 팀의 모든 경기에서 쌍용차 로고와 티볼리 문구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쌍용차 이탈리아 대리점은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에 UC 삼푸도리아와 2016년에서 2017 시즌 스폰서십을 체결했고 스위스 대리점은 리우올림픽 산악자전거 크로스컨트리 부문 6위에 오른 세계적인 크로스컨트리 사이클 선수인 울란다 네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